5 어때 새로 나온 게임 리뷰 안 해주니깐 갑자기 구독자 확 떨어지네 하여튼 실제인가 줄라이 17 줄라이 16 별른데 게임 완전 별른데 그래도 애들이 원하니깐 150달러 주면 폴리스라는가? 안에 한두번 속니 또 속았나? 그래 이거야 이거 따봉플레이 에코 프렌들리 펭귄매니안 친환경 친구 펭귄 중독 펭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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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디까지 가는거야 게임 게임 개기네 개크네 진짜 근데 이렇게 개판으로 하는데도 사람들이 본다는거 정말 역시 똥을 싸라 그러면 유명해질 것이다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선 싸 요거 하나 하고 요거 새로 나온거 또 뭐있나 마무리 공부 전구올리기 개힘드네 협력자 구해야되는데요 협력자 구하긴 구해야되는데 야 이거 죽인다 역시 최초 플레이가 점수를 많이 얻지 어허 닌텐도 지 나온다 지 응 이거 음... 컴퓨터 어클이요? 네 컴퓨터 어클은 끝났어요. 더 이상 할게 없어요. 요거 펭귄 하나 끝나면 한작 또 끝나면 또 다른작으로 또 찾아뵈야지. 어우 야 근데 공부량 미쳤는데? 일주일동안 이러고 있어야 돼. 나랑 채팅할래? 얘랑 채팅하자. 얘 꼬셔야 돼 지금. 어 채팅하니까 개친해지네 야. 오 채팅하니까 친해져? 뭐야 게임 중독자들이야 그냥 인터넷으로 만났을때만 개친하고 실제로 살부비면 개토하고 이렇게 빨리 내는거 아까 그냥 그대로 고용할걸. 호호 파워컴퍼니 컴인 잠만 이 친구 집으로 약간 초대하자. 친구야 너 나한테 희열되라 한달에 900원 달라던데? 예쓰 보스래 이제 오케이 우선 자 셀렉트 셀렉트 유어 콜라보레이터 앤 에스크 댐 메이커 비디오 비디오를 만들래 둘이서 셀렉 셀렉트 비디오 게임 타입 비디오 유 원트 메이커 비디오를 만들라 이거야 아라쓰야 아 꺼져봐 이거 아씨 아 얜 보고 비디오 만들라고 할 수 있는건가? 야 이거 아직도 인기 쩔어 야 이거 인기 쩔어 이거야 콜라보레이션 안되나 게임플레이로 해서 올리라고 아 얘는 지가 알아서 올리게 하는 건가 엔드레스 매미 게임플레이 노예자 아 지 혼자 하네 오 공장데스네 하하하하하하 공장데브로스데스 유튜브 공장됐네 이거 2층에다가 그럼 가구 넣을 수 있나 아 2층에 가구 넣을 수 있나 보다 그럼 2층에다가 이제 컴퓨터 컴퓨터 놔주고 얘도 위에서 작업하게 합시다 과연 드디어 유튜브 공장이 가동된 개복어는 세계 1위의 유튜버가 될 수 있을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유튜브에서 개복어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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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